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건 물론이요. 패션에 정점을 짓는 여름 필수템 선글라스. 가장 각색의 선글라스가 손님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선글라스를 골라야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소문이 날까요? 2024년 유행하고 있는 선글라스는 크고 각진 오버사이즈의 스퀘어 선글라스, 여러 색감이 다양하고 두께감도 가지각색인 아세테이트 풀테 선글라스, 레트로한 감성을 자극하는 복고풍 선글라스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선글라스를 쓰면 폼도 나고 태도 난다는 말씀. 그러나 아무리 태가 좋고 멋져도 렌즈가 오래되면 선글라스의 기능 상실? 흠집이 생기고 뒤틀리기 때문에 적어도 3, 4년마다 렌즈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는데 이 밖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안경 좀 수리 좀 하려고 왔어요. 고객님 안경이 이게 너무 비뚤어져 있는데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분은 없으셨어요? 귀가 아프고 볼살 있잖아요. 볼살 여기도 이게 너무 찡기고 안경이 제가 쓰니까 안 맞는 것 같고 써도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알도 갈고 뭔가 삐뚤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교정 좀 하려고 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삐뚤어진 선글라스 수리촌, 고객의 얼굴 사이즈를 측정해서 얼굴형에 맞추는 피팅 과정을 거칩니다. 얼굴에 맞지 않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귀와 코의 통증은 물론 눈에 피로가 심해지기 쉽상. 이렇게 비뚤어진 부분을 열처리 등을 통해 바로잡아줍니다. 드디어 수리 완료? 한 치의 오차 없이 반듯해진 것 같군요. 고객님 안경 완성되었습니다. 써보실게요. 착용감이 어땠께? 아, 너무 잘 됐어요. 흘러내리지도 않고 귀도 안 아프고 볼도 안 아프고 코도 안 내려오네요. 아, 너무 좋아요. 이러면 제가 방치해놨다가 안 썼는데 매일매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안 사도 되겠습니다요. 하하, 오래 묶여주었던 선글라스 수환 성공. 자, 이번엔 무슨 문제일까요? 아, 이게 슬프고 웃을 때 여기가 다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가끔한 얼굴에 다 불편한 선글라스. 문제는 이 코받침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철에 선글라스가 얼굴에 닿거나 흘러내리면 근육이 따로 없죠. 기존 코받침대를 잘라내고 조금 높은 곳으로 교체합니다. 이 작업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기에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정도가 심한 것들도 수리가 가능한가요? 비뚤어지거나 렌즈를 교체하셔야 되시거나 나사 코를 박는 정도의 간단한 수리는 가까운 안경원에서 가능하시고요. 혹시나 이제 완전 파손이 되거나 조금 더 디테일한 수리는 수리 업체로 보내시면 새것처럼 깨끗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패션과 기능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선글라스.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선택 시 꿀팁 나갑니다.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에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구성과 안전성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입니다. 꼭 UV400 인증을 받은 선글라스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율도 중요하지만 선글라스 본연의 목적인 눈부심을 차단해주는 렌즈 색상의 농도도 중요합니다. 가까이서 볼 때 눈이 살짝 비치는 정도의 70에서 80% 농도의 선글라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에 질환이 있어 시력이 덜 나오는 분들은 색상이 좀 더 연한 선글라스를 선택해주세요. 여름여행의 필수 아이템 선글라스. 현명하게 선택하고 알뜰하게 잘 수리했었습니다요. 이곳은 장기간 여행으로 늙고 병든 캐리어를 고쳐주는 일명 캐리어 병원인데요. 간단한 치료와 더불어 대수술이 필요한 캐리어가 가득합니다. 중대를 휴감한 응급환자부터 깨지고 상처난 것들까지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업계에서 캐리어 닥터로 통하는 정공학식, 성수기를 맞아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통 한 10팀 내외로 오십니다. 전화 상담까지 하면 한 15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그렇습니다. 뭐 근교의 김천이라든지 구미포항 이쪽으로 오시고요. 다른 지역은 택배로도 가끔 종종 옵니다. 캐리어 닥터 정공학 씨는 명품 가방과 구두 수선 20년차 베테랑인데요. 6년 전부터 캐리어 수리를 겸하게 됐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연찮게 아파트 앞을 지나다가 버려진 캐리를 봤는데 너무 멀쩡하게 버려져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구두 가방 수립을 하니까 조금만 손 보면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사장님. 이거 손잡이가 하고... 새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이렇게 수리 맡기는 이유가 있다네요. 옛날부터 많이 갖고 다닐 거고 익숙해가지고 물건도 좋고 그래서 서비스 해가지고 좀 갖고 다닐으면 싶었어. 새로 안 사시고 수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크기도 그렇고 마땅해가지고 내가 추억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이걸 갖고... 세계가 환경 문제가 지금 제일 그게 큰 문제인데 고치 쓸 수 있으면 고치 써야죠. 보통 제일 많은 게 바퀴, 손잡이, 지퍼, 잠금 이렇게 진행되고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부피도 많이 자리 차지하고 하니까 제가 바로바로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손잡이나 나머지 지퍼, 파손 이런 부분은 맡기고 가시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상처가 꽤 깊군요. 응급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내 발로 달릴 수 있을까요? 환자분,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수술 때 오는 게리요. 바퀴가 달아있으면 잘 끌리지 않을 뿐더러 자칫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기존 바퀴와 딱 맞는 새것으로 교체 완료! 처음 할 때 부속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아서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캐리어 특히 오래된 것 같은 게 부속이 없으니까 단지를 지나다가 버린 거 많이 좋아서 해체하면서, 이식하면서 그렇게 많이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 쪽으로 많이 수급이 원활이 돼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편합니다. 여기 물리창고에서 배송 중 파손되는 제품인데 제가 거의 무상으로 가졌다 싶어서 버리기에는 마까우니까 다 바퀴나 부속은 제가 쓰고요. 이런 거는 제가 재활용해가지고 버려지는 베개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이건 침대로 재활용을 쓰시면 환경에도 도움되고 아시는 분들한테 몇 분 나눠드려봤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다른 손재주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덕에 버려진 캐리어가 이렇게 멋진 반려견 침대로 재탄생됐습니다. 강아지가 완전 꿀잠 하겠습니다요. 6년 동안 캐리어 수리를 하다 보니 꽃처럼 아름다운 사연도 많았다는데요. 마산에서 오신 분인데 저희가 우연찮게 마산에 가는 길에서 수리해서 갖다 드렸더니 수리비 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하시라고 추가로 주신 분 기억이 남고 또 이분은 진짜 기억이 남는 분인데 생전에 어머니가 들던 캐리어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엄청 낡아있고 오래전 캐리어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추억에 도저히 못 버리겠다 그러시면서 들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너무 오래된 캐리어라서 고치기 힘들었었는데 억지로 억지로 고쳐서 좋았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받아가신 기억이 나네요. 저도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라서 저도 순간 가치 좀 크겠습니다. 정봉학 씨는 단순히 캐리어를 수리,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추억까지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적으로 이상 기후도 있고 많이 안 좋잖아요. 물론 새 거 사서 쓰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고쳐서 서면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버리지 말고 고쳐서 서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행의 필수품인 선글라스와 캐리어 조금 망가졌다고 또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지 말고 고쳐서 보는 건 어떨까요? 슬기로운 수리 생활로 알뜰한 여름 휴가 보내봅시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 우리 아이들은 이들을 알고 있을까요? 걱정 마시라 즐겁게 놀다 보니 독립운동 역사가 머리에 술술 들어오는 역사 체험 캠프가 있습니다. 즐거우면서 가슴 뭉클한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호국 고은의 달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낸 곳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오늘 이곳에 특별한 성님이 방문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하며 짐까지 챙겨온 걸 보니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나 봅니다. 책에서만 보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삶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조상들의 역사 정신을 바르게 계승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영상이나 게임에 심취해 있던 아이들 역사를 배운다는 말에 실망할 법도 한데 표정만큼의 삶은 진지해 보입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돕는 배로를 마음으로 배운다.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을 길을 찾아본다. 이상 학생댄프 동원주의 36년 바로 역사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당장 달려왔습니다. 안동에 대충 위인들 알려고 그런 게 기대가 돼요. 새로운 역사를 배울 게 너무 기대됩니다. 아이들의 이런 마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유교문화와 독립운동 정신이 세대를 거쳐 전해온 건데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독립운동 기념관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7년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이라는 슬로그 날에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왔었고요.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떼어난 국난 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저희 재단에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호국보훈재단과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역사체험 캠프. 일단 첫 스타트는 태극계 역사입니다. 덕분간이 순서가 바뀌거나 태극 모양이 새로로 돼 있거나 또 물결이 더 심화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쳐서 태극기라고 불렀습니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던 태극기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새로운 걸 배워갑니다. 태극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제 지금 모르는 거 옛날 것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태극기 전에 무슨 태극기가 있다는 거 되게 신기했고 안동의 역사적 인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아서 놀라웠어요. 역사체험 캠프인데 수업만 들을 수는 없는 법 독립운동가의 활약을 귀로 듣고 그 긴박했던 현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이런 걸 만드니까 조금 슬프기도 하고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것 같고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를 위해 희생해준 덕분에 저희가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지섭 열사의 항일투쟁을 모형으로 만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신흥 무관학교 체험이 있는 시간. 실제 전투를 체험하는 만큼 장비도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아이들은 긴장반, 설렘반으로 들떠 있습니다. 이거 배틀그라운드 온 것 같은데 너무 떨리어요. 아플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이기했습니다. 장비팀을 이기죠. 드디어 시작된 전투체험. 일제강점기 만주에 설립되었던 신흥 무관학교를 재현한 곳으로 아이들에게 신흥 무관학교의 의미와 체험의 재미까지 더했는데요. 그 시절 긴장감 넘치던 현장을 몸소 경험할 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아파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땀나고 물 먹고 싶고 다 그래요. 역사를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캠프. 덕분에 역사는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협력도 배우게 됩니다. 이겨서 기쁘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라를 잃은다는 마음이 찢어지고 지금 이렇게 총을 막고 이렇게 하는 거에 또 아프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사의 한 축을 이루었던 청산리 전투체험이 끝나고 즐거웠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는 지금부터 시작! 특별한 공연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동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세 분을 만나는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독립운동가들의 일화. 짧게나마 뮤지컬로 만들어 그들의 업적을 기려봅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혹시 일본군이에요? 일본군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신흥부가나 그런 것이랍니다. 일본군과의 독립전쟁을 준비 중인 것이지. 그 글통에 새롭게 만나게 된 독립운동가들. 아이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친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가지셨던 희생정신과 그리고 나라사랑정신을 잊지 않고 그것을 본인들의 나라사랑정신으로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하나를 위해 그렇게 목숨 바치신 분들을 위해 너무 감동스러워요. 실제로 기분까지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서 실감나고 좋았어요. 교훈을 많이 얻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뜨거웠던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캠프 마지막 일정은 안동 내안마을 투어. 안동의 독립운동 역사를 살펴볼 때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내안마을에는 일송 김동삼 선생을 비롯해서 백학 김대락 선생 등 독립운동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해냈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안동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그런 역사를 배워나가는 골고루 배워나가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이 가지기를 바라면서 내안마을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독립의 중요성이랑 감명도 많이 깊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엄청 재밌었고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더 알게 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감사한다는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관심이 줄어드는 아이들 더 늦기 전에 그 아이들을 위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나 사랑! 나 사랑! 나 사랑!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춘천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당연히 닭갈비와 막국수 춘천을 대표하는 두 음식으로 한바탕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먹고 보고 즐기며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2024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맛과 멋이 있었던 현장으로 가봅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곳은 어딘가 했더니 바로 중도! 벌써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춘천 지역에서 운영하는 닭갈비 막국수 식당에 참여해 춘천의 맛을 선보였는데요. 시원한 막국수와 철판에서 지글거리는 닭갈비 축제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죠? 남편도 한쌈 해, 아... 닭갈비기라 이어요, 이어요, 이어요! 그렇게 맛있으세요. 제가 춘천에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생들이, 이 둘째는 인천. 전국 각지에서 언니의 부름을 받고 출동한 동생들이라는 말씀. 어디를 갈까 하다가 야, 춘천에 닭갈비 축제를 하니까 우리 여기 와서 구경도 할 겸 허급지급 좋대, 여기가. 그래서 오늘 여기를 또 모시고 왔죠. 축제하는 데는 처음인데 와보니 너무너무 좋아요. 잘 온 것 같아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 인심 좋고, 맛 좋고, 도로도로 좋네요. 춘천 닭갈비가 진짜 짱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냄새도 안 나고 정말 맛있고. 이번 축제는 지역을 넘어 글로벌 미식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프랑스 등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관도 운영했습니다. 춘천에서 만나는 세계의 맛. 춘천 맛국수 닭갈비 축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춘천시에서는 총 12개 자매 우후 도시를 맺고 있고 그 이제 여러 국제 도시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특이한 게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문화라고 하면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가 제일 좋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음식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커피 맛집으로 선정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케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음회 현장.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커피일 텐데요.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맛보면 더 맛있다는 거. 우리 케냐의 커피. 어떤 특색이 있는지, 어떤 특유의 맛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케냐 커피는 인산이 많이 함유된 커피로 산미가 굉장히 부드럽고, 산미가 튀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초콜릿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 토마토를 익힌 듯한 그런 산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칠맛이 있는 커피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막국수 닭갈비처럼 세계 각국의 유명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요리사가 만든 정통 프랑스의 맛 이외에도 베트남과 이탈리아 등 해외 5개 나라의 대표 음식도 선보였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춘천 맛국수 닭갈비 축제. 우리 셰프님은 해외에서 오셨지만, 여기에 주된 재료는 춘천시에서 나고 자란 특성품으로 요리가 되었습니다. 셰프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리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닭갈비에 사용하는 닭간살 재료로 사용하셨는데, 생각보다 맛도 있고, 만약 팔씨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이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한 음식을 저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시고, 또 알아주시면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닭이랑 메밀 이용해서 지금 요리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체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제장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하모니. 맛과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졌는데요. 춘천시리 밥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 오늘은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트로트 실버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듣는 트로트 노래들.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15분의 본선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구성진 목소리와 무대 매너까지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기와 열정이 가득한 실버들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되실 법도 한데 다른 참가자의 노래도 함께 즐기면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둘이. 동목은 뭘로 나오셨어요? 해주 아리랑요. 아리랑? 떨리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몇 등 할 것 같아요? 탈라멜 1등을 해야 돼요. 좋으십니다 오늘. 기분도 좋고 노래도 잘 나올 것 같아. 닭갈비 축제에서 이런 트로트 가요제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 3단에서 좋아요. 1년에 1문에서 해야 하는 것. 노인들을 위한 위로도 되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더 돋워주고 이 상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질수록 더 뜨거워지는 축제장. 뭔가를 기다리듯 하늘만 바라보는 시민들. 그 주인공은 바로 드론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춘천의 하늘을 수놓은 1500대의 드론. 까만 밤하늘에 반짝이며 다양한 작품을 만듭니다. 춘천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하늘을 도화지삼아 그려집니다. 소양강댐, 칸우, 케이블칸, 야경이 아름다운 춘천 대교까지. 춘천 맛국수 닭갈비 축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너의 모습도 돌에 난 날 가르쳐요. 신기했어요. 마지막에 저 글자가 제일. 글자? 저거 뭐 춘천. 문화 그런 게 재밌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런 문화를 즐기면서 더 행복하고 치밀도 높게 그렇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맛은 물론이고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춘천 맛국수 닭갈비 축제. 춘천을 넘어 세계적인 미식 축제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더 새롭게 더 맛있는 축제로 다시 만나요. 매일 새벽 분주하게 시작하는 생활이지만 그저 행복한 건 이것이 바로 꿈꾸던 삶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17년 전까지 서울에서 40여 년을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느끼지 못한 자연 환경 속에 정원 속에 사니까 매일마다 볼 때마다 저는 참 잘 되겠다. 정원을 꾸미고 시골 내려와서 정착한 게 정말 잘했다거나 하기 후회한 점 없이 저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어요. 정원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안 해도 꽃 전문가. 너무 예뻤고 제가 꽃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여기 오면서 살면서 하나를 신고 너무 예쁘니까 또 하나 신고 너무 예쁘니까 사다 신고 모든 나무, 모든 꽃을 제가 사먹을 하고 있어요. 부부를 행복 부자로 만들어준 정원. 지금 만나볼까요? 모든 생물이 싱그러움을 간직한 초여름 고흥 대서면을 찾았습니다. 어딜 둘러봐도 감탄사 나오는 계절이니 정원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만 천여 평, 무려 축구장 5개를 합친 규모. 이 거대하고도 멋진 정원을 꾸미니는 바로 송동아 씨입니다. 분주했던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릴 적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성실하고 근면했던 생활 습관은 여전한데요. 정원 굳굳,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가 2006년 또 2007년부터 개발을 할 때는 실적으로 제가 소나무 정원수 농장, 농장으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한 7, 8년 이렇게 나무를 키우고 10여 년 키우고 나무가 크고 아름다워지고 또 정원문화 사업이 너무 요즘 정말 활성화되고 이게 농장보다는 앞으로 정원을 정말 꾸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 5, 6년 전부터 정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조경업을 하던 그가 나만의 정원을 꿈꾼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푸르렀던 소나무에서 얻은 위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그가 유독 소나무를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만약 키울 수 있다면 다 피로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소나무는 내가 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 내가 이리 키고 싶으면 이리 키고 요리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 깔고 싶으면 깔는 것이 소나무야. 소나무는 내가 내 노력 들어간 만큼 내가 키운 만큼의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소나무다. 사실 정원을 가꾼다는 건 여간 부지런에서는 힘든 일인데요. 하지만 언제나 아내가 함께하니 걱정이 없답니다. 아침에 물 주고 내일 또 물 주고. 멜라포디움 물을 많이 줘야 된다고. 또 오늘 옮겨 심어야 되고. 흰색 백합 필요하고. 아니 여기도 백합 나왔어. 새끼들이. 내가 어제도 멜라포디움 물 다 줬네. 물? 다 들여다 줬지. 그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시 일을 못 핀다니까. 늘 정원을 꿈꿔왔던 남편 덕분일까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아내였지만 귀촌 이후에 아내 경미 씨가 더 행복해졌다는데요. 이 멋진 정원 가운데 아내가 특히나 사랑하는 풍경은 따로 있답니다. 정원을 거닐다 보면 우연찮게 만나는 소소한 행복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편 동아 씨가 가장 사랑하는 소나무와 바위로만 정원을 꾸몄답니다. 하지만 인생사 어디 뜻대로만 흘러갈까요? 저 원래 생각은 소나무를 깨끗이 잔들에 심고 깨끗하게 해서 정원을 만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여자이기 때문에 소나무 밑에라도 꽃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나무하고 같이 어울려서 꽃이 피니까 더욱 아름다워지고 보기 좋고 소나무 사이에 꽃 피는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것도 와 하고 감동을 할 수 있잖아. 그런 정원을 만들어 가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정원의 스타일이에요. 부부의 정원은 전남도 27호 민간 정원으로도 등록됐는데요. 소나무 사업 정원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흐뭇하고 저 노력이 지금까지 제가 고생했던 것이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하고 저는 굉장히 흐뭇했죠. 그런데 흐뭇하되 막상 개방해놓고 보니까 또 걱정도 됐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올 텐데 과연 그분들의 어떤 휴식 공간이 제대로 돼 있는가 그다음에 볼거리가 제대로 있는 건가 나만의 정원인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나같이 소나무 멋있다 이렇게 정말 느끼고 갈 것인가 그런 것도 걱정이죠. 오늘도 정원 곳곳 멋진 풍경을 채워가는 부부에게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안녕. 이 더운데 꽃 심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시오. 뭐여? 뭘 갖고 와? 아니 여기 꽃이 다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쁘게 멜레포디오물 심어드리라고 왔습니다. 심어서 살이 난다 모르겠니. 이거 한쪽씩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드문드문 심으세요. 이 동네가 완전히 노란 꽃으로 물들게 생겼어. 아름다운 자연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니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게 정원을 돌보는 사람들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이웃이니까 이제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도 둘러보러 와 가지고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와서 이제 예쁜 곳이 서로 공유하면서 여기 와서 예쁜 게 있으면 우리 집에도 가지고 가고 우리 집에 예쁜 곳이 있으면 여주도 갖고 뽑아서 심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와 날씨가 여름날이네. 완전히 퍼겠네. 이거 낮에는 뭐 못하겠어. 근데 또 당신이 꽃을 좋아하니까 심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고 돌을 어떻게 활용할 줄도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쪽으로 하면 어떨까 저쪽으로 돌을 옮기면 어떨까 돌 라인을 만들면 어떻게 모양이 될까 이러면서 하니까 보람도 있고 더 예뻐지고 내가 느끼는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지. 너무 이뻐. 그런데 이것을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또 저 공간은 또 뭘 할까 뭘 심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드니까. 정원을 만들자 부부에게 찾아온 가장 행복한 변화는 삶 속에서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도시에서는 꿈꾸지 못했던 차 한 잔의 여유. 부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더할 납이 없는 행복입니다. 꽃단지를 몇 천 병을 만들어야 됐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휴식 공간 부분들을 앞으로 잘 참석을 해서 군데군데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더 만들어서 불편함 없이 다녀가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다름입니다. 나만의 정원을 가꾸며 자연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채워가는 순간이 부부가 늘 꿈꾸던 삶의 조각인데요. 정원에서 느낀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바람이 담긴 부부의 정원. 내일은 또 어떤 행복으로 채워질까요. 앞으로는 시원한 바다. 뒤로는 푸르는 숲이 펼쳐진 충남 서천. 여름과 참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오늘 골목의 밭을 찾아온 것은 충남 서천군 서천읍입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다가 나오는데요. 아 바닷내 없는 아고.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왠지 더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서천하면 1년 12달 바다가 내어지는 풍성한 먹을거리도 있지만 또 이 더운 여름과 어울리는 음식도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최근 서천군청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좀 더 살기 좋아졌다는 서천읍 군사삼리. 서천향교가 자리하고 있는 군사삼리 교촌마을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올라오니까 그래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좋네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교촌마을은 향교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 풍광이 아주 수려하고 경치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 또 서천 앞에 뜰을 마주하고 그다음에 금강도 보이고 그다음에 바다는 산이 막혀서 보이지 않는데 바다도 가깝고 그래서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좋은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마을이 전부 다 군사삼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가 이제 신청사? 네네. 서천향교와 함께 서천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서천읍성입니다. 3미터 높이로 돌을 쌓아 비상시마다 주민들을 보호했습니다. 여기에 읍성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이곳에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또 중요한 곳이었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세종 때 축조가 됐다고 문헌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조선 초에 외구들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서해안에. 왜냐하면 여기가 곡창지대이다 보니까 그 외구들이 식량을 수탈하기 위해서 침입이 많았는데 그 외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읍성을 축조를 하고 그럴 때 침입을 했을 때 이 안에서 보호하고 하다가 안전한 상태가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기능을 했던 곳이 서천읍성입니다. 서천읍의 자부심을 한껏 느끼고 이번에는 골목 맛집으로 출발. 문을 연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는 냉면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지금 저희 영업 시작했나요? 지금 준비 거의 다 끝나가지고 지금부터 가게 시작할 수 있어요. 딱 봐도 가게가 오래돼 보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생긴 지 한 30년 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30년이면 언제 시작? 90년대 초반인 건가요? 88년도에 작업 시작했다고 저도 전에 들었어요. 전에 들으신 거예요?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손님방이 이어집니다. 스멀스멀 세월의 향수가 올라오죠. 주방 출입문도 따로 없이 배 식구 아래가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팔팔 끓고 있는데 이 안에 그러면 고기가 있는 거예요. 고기를 삶은 물을 여기다 옮겨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한 6, 7가지 이렇게 넣고 다시 끓이는 거예요. 일단 1차 고기 삶은 물을 가지고 2차로 육수를 내고 있는 거예요. 6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안에 뭐 뭐 있죠? 지금 마늘 맞다. 마늘 맞죠? 마늘. 생강. 생강. 고추 씨. 그다음에 파. 이제 여기다가 그다음에 고추. 고추 또 외에 매운 고추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다 양념을 해요. 이제 간장, 소금 이렇게 해갖고 양념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끓여서 식힌 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육수를. 이렇게. 냉면 육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제일 힘든 게 냉면에서 가장 이제 맛도 제일 중요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와 신발들 보니까 여기도 손님 여기도 손님 벌써 방망이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그런데 이 구조 정말 익숙하지 않나요? 골목의 맛에서도 몇 번 갔었던 오래된 식당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추린 분도 미다지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시절의 추억이 속속 생각나는 식당. 일단 분위기는 만족입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네. 저희 냉면 일단 물냉면 두 개 하고요. 비빔냉면도 막 봐야 되니까 그거 하나. 네. 그다음에 지금 이 고기는 뭐예요? 아 양념구이라고. 아. 고기는 같이 싸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구워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념구이도 하나. 네. 일단 냉면 하면 남한 쪽에는 진주냉면 그리고 위쪽으로는 평양식 뭐 함흥식 이런 게 있잖아요. 과연 이 집의 냉면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냉면이 나왔습니다. 살얼음 동동 물냉면과 매콤달콤한 소스가 되어진 비빔냉면인데요. 곁들여 먹을 고기와 김치까지 입장 완료했습니다. 제 기분 탓인 거예요. 이 면이 평상시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드리고. 면 빼기는 똑같은 다리를 두 개 드려요. 양이 원래 많아요? 네.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시고.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서천 주민들의 여름 입맛을 책임져온 냉면 한상입니다. 하루 종일 끓여 완성한 육수에 담백한 열무김치와 무저림이 입맛을 더두죠. 비빔냉면에는 사장님의 비법 소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문식, 평양식 이런 것보다는 이 서천의 식구들이 즐겨 먹는 그 맛을 낸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한 건 아니라서. 그런데 그 맛에 많이 입에 배워서 여름 되면 이 맛이 조금만 변해도 딱 이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맛이 어떠네, 어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맛을 내는 게 가장 신경 쓰는 거니까. 우리 서천 식구들이 즐겨하는 맛인 것 같아요. 원래는 겨울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이 냉면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이야 이 국물이 직접 만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육수가 다르네요. 먼저 육수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살얼음 덩덩 냉면 육수 과연 어떨까요? 이 집만의 육수 맛이 궁금했는데요. 저도 냉면을 워낙 좋아해서 딱 먹었을 때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육수구나 대량 생산하는 육수구나 딱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직접 만드는 육수네요. 깊은 맛도 있고 그리고 매콤한 맛이 살짝 있어요.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이 더해진 냉면 사림. 이렇게나 푸짐한데 부족하면 더 추가해 주신다고 하네요. 면도 종류가 많은데 뭐 칡도 있고 메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밀면도 있고. 밀면도 있고 메밀면 쓰는 이유가 있겠죠. 저희 집에서 쓰는 면은 메밀 냉면으로 해가지고 맛을 내고 있어요. 냉면에도 삶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이제 조금 넘어버리면 흩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맛있게 삶아서 시원하게 만들어 온 다음에 육수를 넣으면 맛있는 냉면이 되죠. 후로록 후로록 술술 들어가는 냉면. 육수의 감칠맛이 잘 배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콤달콤 비빔냉면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신 육수를 조금 더 해 양념 소스를 잘 섞어주는데요. 군침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입니다. 이번에는 비빔냉면 맛을 보겠습니다. 물냉면도 그렇지만 비빔냉면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냉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맛을 봤을 때 물냉면은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거든요. 비빔냉면은 어떨지. 자르지 않아 기다랗게 뽑아진 냉면 사리. 한 젓가락을 크게 들어 한 입 가득 즐깁니다. 어떤 맛이 숨어 있을까. 잠들어 있던 미각을 서둘러 깨어봤는데요. 혀 끝에 다가오는 이 맛. 추억 속 어딘가 소중하게 간직된 맛이었습니다. 이 양념도 시중에서 판매된 양념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만든 양념이네요. 그러니까 느낌이 예전에 먹었었던 집에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양념을 했었던 비빔국수의 맛과 비슷합니다. 고춧가루도 맵지 않아야 되니까 좀 중요하고 고춧가루에다가 마늘, 생강 이런 갈은 게 있어요. 배, 과일, 배나 사과 이런 거, 양파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갈은 거를 같이 섞어서 거기다 이제 물엿도 넣고. 매콤달콤 비빔냉면, 열무김치와 고기까지 깨뜨리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도 충분하고 양도 푸짐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요. 시원하고 넉넉한 냉면 덕분에 서천의 여름나기는 오케이네요. 오늘 골목에 맞춰서는 여름철 별미 냉면을 만나봤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맛이지만 이 집에서는 육수도 그렇고 양념도 직접 만들기 때문에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맛을 표현해 냈습니다. 여러분도 서천하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오랜 역사와 전통이 구스란히 남아있는 서천읍. 옛 모습 그대로 이어온 골목 맛집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여름을 책임져온 서천 냉면. 하루 종일 끓여낸 진한 육수 한 사발에 푸근한 인심까지 더해 더욱 진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시원한 서천 냉면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조각 바랍니다. 일요일 유용 겠기 일요일arium 그니까요